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보랏빛 엽소를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플랫 하나인 F키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이 곡의 전주는 8마디입니다 가사에 있는 첫음까지 8마디 색소폰으로 이 첫음 돌을 불기까지 시간으로 치면 약 25초가 걸리는데요 우리가 관객이 있는 곳에서 연주를 한다면 이 전주 8마디 그러니까 25초의 시간은 좀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살짝 애드립을 넣어준다면 우리의 연주가 좀 더 풍성해집니다 이 곡에서는 이곳이 적정해 보이는데요 코드 C7 이곳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애드립의 재료는 이 마디를 구성한 코드 C7의 구성음을 미부터 시작해서 C7 코드 구성음을 다 사용해서 솔까지 올리겠습니다 C7 코드 구성음은 도, 미, 솔, 시플렛입니다 전주 멜로디에 짧은 애드립을 적용하고 가사에 있는 첫 패턴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세 번 나오는 도음 중에 마지막 도의 비브라토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노래 멜로디는 라, 파, 미 여기 첫 음 라에 솔샵음을 짧은 박자에 넣겠습니다 플랫 하나인 F키에서 라음을 연주할 때 솔샵음을 거쳐 이동하면 보다 듣기가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솔샵음이 조성 F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루스 스케일 그 블루스 스케일 중에서 블루스 그 특성을 뚜렷하게 내줄 수 있는 음입니다 조성 F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루스 스케일은 파, 솔, 솔샵, 라, 도, 레입니다 그 다음 마디 역시 세 개의 레음 중 마지막 음 레음에 비브라토를 사용하고 레, 미, 파 이렇게 원래의 박자대로 올라와서 마지막 이 파음을 통이 없는 밴딩으로 한번 출렁이겠습니다 다음 패턴 보겠습니다 첫 음 C플렛에 음을 두 개 더 쌓아서 이른바 픽업 노트로 도샵, 도, C플렛 이렇게 내려오겠습니다 픽업 노트로 솔, 라, C플렛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간 라인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라인이 좀 더 듣기가 좋겠습니다 다음 도, 도, 파, 파 이 연주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첫 음 도에 비브라토를 사용하고 두 번째 박자 정박자에 텅 꾸밈음으로 연결하고 세 번째 박자 정박자에 파를 두 번 불고 바로 드랍으로 내리겠습니다 첫 음 E에 음을 두 개 더 쌓아 솔, 파, 미, 픽업 노트로 붙이고 이 파음을 두 개로 나누어 미, 파로 연주하고 원래의 음정과 박자대로 불다가 여기 내려오는 라인 미에서 플립을 짧고 빠르게 사용하겠습니다 노래 형식 즉, 송폼 A에 해당하는 첫 여덟 마디 연주가 끝나고 그 여덟 마디와 거의 비슷한 송폼 A에 해당하는 여덟 마디가 나옵니다 섹스폰 연주는 같은 멜로디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가사가 바뀌는 느낌만큼만 약간의 변화를 주는 연주가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섹스폰의 테크닉, 꾸밈음 또는 스케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첫 음 도음에 맞춘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글리산도 형식으로 올라왔는데요 첫 음은 레 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음을 레 로 선택한 이유는 직전 음 마지막 음이 도여서 레 음이 비교적 이질감이 들지 않고 운지도 편하겠습니다 글리산도로 올라와서 많은 음을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 마지막 도어 음들을 삭제하고 그 공간을 비브라토로 채우겠습니다 여덟 마디 전에는 솔샵, 라, 파, 미 이렇게 연주했는데요 이번에는 솔샵을 빼고 같은 박자에 를 한 번 더 부러 라, 라, 파, 미 로 연주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박자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한 박자를 온전히 쉬고 두 번째 박자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판은 통잉을 하지 않고 부드러운 밴딩으로 살짝 올리겠습니다 여덟 마디 전에는 이 시플레듬에 도샵 도를 꾸밈음으로 붙였는데요 반복되는 두 번째 연주는 이 도샵 도음을 꾸밈음이 아닌 음정과 박자를 다 갖추어서 이곳부터 연주하겠습니다 도, 도, 파, 파 이 단순한 진행을 역설적으로 제일 화려하게 오브리가토 해보겠습니다 원래의 박자 세 박자에 이 음들을 다 넣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밀도 있고 촘촘하게 연주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과 같은 연주인데요 여기만 살짝 면허를 주었습니다 이 8분 후표 라음을 두 개로 나누어 솔, 라로 보는데 이 라음에는 커팅을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페트 보겠습니다 네 다음 페트 보겠습니다 첫음 라음정에 레부터 글리산드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 그리고 여기 솔에는 비오르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패턴 보겠습니다 이 라인은 불과 네 마디 전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반복을 피하기 위해 이번에는 라 불자마자 도로 올렸다가 다시 라로 내리겠습니다 도를 밴딩으로 올리고 텅이 없는 밴딩으로 한 번 더 출렁이고 여기 시플렛을 새로운 마디 이곳부터 연주하겠습니다 원래의 멜로디음 솔, 솔을 이렇게 연주했는데요 정박자에 라 를 밴딩으로 올리고 원래의 목적은 파에 라 플렛, 솔을 붙여 연주하겠습니다 솔, 솔 이렇게 단순한 진행을 조금 화려하게 진입해서 이곳은 이 패턴의 밸런스를 위해 파 하나로 처리하고 남는 공간은 비브라토로 채우겠습니다 원래의 멜로디 라, 라, 도, 레 첫음 라음을 솔샵으로 바꿔 연주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1절에 원래의 멜로디 음정에는 없는 블루스스케일의 캐릭터음 솔샵음을 4번 정도 사용했습니다 간주에 에드립을 넣어보겠습니다 간주 멜로디의 두 번째 마디 여기 A7 코드에서 에드립을 사용했는데요 이곳을 택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성 F키에서 나올 수 있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코드들을 다이아토닉 코드라고 하는데요 조성 F키에서 A7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작곡가나 편곡자의 의도가 이곳에는 약간의 구칙을 얻어나 독특한 사운드를 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우리 색스픈 연주도 이곳에 에드립을 사용한다면 더욱 색다르고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겠습니다 반주기 MR 첫 박자 듣자마자 라를 불고 이 A7 모드 스케일을 대부분 사용하면서 이렇게 내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에드립을 연출할 때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라인일 때 플립을 한 번 정도 사용하면 더욱 듣기가 좋고 좀 더 화려한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는 여기 위에 플립을 사용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채워 보겠습니다 원래의 멜로디의 음에 3도음을 연주했습니다 미의 3도음 솔 파의 3도음 라 솔의 3도음 시플렛 이런 방식으로 연주했는데요 여기 첫음 솔 음에는 음을 두개 더 쌓아서 픽업노트로 내려오겠습니다 간주 에드립 연주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두 번째 후렴구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라음에 맞게 3옥타구 레 도를 이어붙였습니다 1절 연주와 다른 부분은 이곳입니다 여기 솔음을 두개로 나누어 솔, 라로 부는데 라음의 커팅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다음 패턴 보겠습니다 라 불자마자 도로 올리고 나머지 음장과 박자는 이렇게 연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플렛 음도 불자마자 도로 올렸다가 다시 내리겠습니다 여기 라 박자에 원래의 음 라 를 불지 않고 3옥타구 레 를 밴딩으로 연주하겠습니다 약간 쉬고 솔, 솔의 음장과 박자를 강조하기 위해 정박자의 라 를 밴딩으로 올려 연주하겠습니다 라, 라, 도, 레 이 패턴이 몇 번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연주해 보겠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레에 맞춘다는 느낌으로 솔 챕부터 시작해서 원래의 목적은 레에 맞추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연주해야겠습니다 레에서 도로 갈 때 그 사이에 있는 반음을 넣었고요 갑자기 높아지는 시플렛 음의 밴딩 라의 드랍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노래와 연주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가수 임영웅 님은 이 네 마디를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색스폰 연주는 엔딩에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솔, 솔 이 두 개의 음을 이렇게 화려하게 변화해 보겠습니다 이 옥타브 라, 도, 불고 바로 이 옥타브 라음을 밴딩으로 올리고 라를 한 번 더 불어 라, 솔 그리고 여기 파, 팔을 첫음파의 비브라토 두 번째 파를 미, 파로 연주하고 마지막 라, 라, 도, 레 여기까지는 네 마디전과 같은 연주고요 다시 블루투스케일을 사용해서 이전 연주와 차이를 두고자 했습니다 네 마디전에는 반음 진행 이번에는 플립 진행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엔딩 드립 살펴보겠습니다 반죽이 MR이 마지막 마디를 찍을 때 내추럴 C, 시플렛 음을 쌓아서 라에 맞추고 여기 마지막 마디의 코드 F에 맞는 코드톤을 사용해서 라까지 올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사용해도 괜찮은데요 이 곡 반죽이 MR의 마지막 음이 꽤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을 더 넣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영웅님의 보랏빛 엽서 섹스폰 애드립 연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